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한라산 기스개도 태백산 골짜기 두메 산골에도 오늘 밤 달을 보는 어린이 어린이들 몇 명이나 될까 헤아릴 순 없지만 오늘 밤 달을 보는 어린이 어린이들 성도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달빛에 빛나는 하얀 이마 달빛에 빛나는 까만 눈동자 모르는 그 누구도 달을 보면서 오늘 밤 달을 보는 나를 생각할까 모르는 그 누구도 달을 보면서 오늘 밤 달을 보는 내게로 따뜻한 마음에 손을 내밀까 그야 모르지 그야 모르지만 오늘 밤 달을 보는 모든 어린이들이 어쩐지 정답게 느껴진다 언제 만날지 어떻게 사귀게 될지 그야 모르지만 오늘 밤 달을 보는 나는 따뜻한 마음에 손을 서로 잡고 있는 것 같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잠시 후에 저번에 기다려주세요. 저번에 저번에 저번에는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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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